11월 20일 오전 8시 17분에 일본 아키타윤 내륙 남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10월 말에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플레어 발사 이후 일본 내륙에서 발생하는 내륙 강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해봐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17년 9월에도 2021년 10월에 태양폭발과 같이 태양폭발이 있었고 2017년 9월 8일에 아키타윤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 한가지는 대한민국 포항에도 11월 15일에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 9월 태양폭발 이후 9월에 아키타윤에서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11월 15일에 대한민국 포항에도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7년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2017년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플레어 발생 이후에 아키타윤에서 진도호강이 발생을 하였고 그 한 달 뒤에 후쿠시마에서 진도호약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쿄와 아우무리현에서 진도호강의 지진과 가고시마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2021년에도 태양폭발 이후에 2017년과 마찬가지로 아키타형 도쿄 아우무리현과 규슈에서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일 토요일 발생한 아키타윤 매륙남부 지진과 같은 내륙지 진발생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발생했었던 내륙형 대지진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구마모토 대지진이 있었고 2018년도 오사카 북부와 호카이도 이부리 동구지진 등의 내륙지진이 있었으며 일본 내륙에서는 큰 지진이 몇 년에 한 번 정도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일본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일본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파내 경계에서 발생하는 지진, 두 번째는 내륙 플레이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 세 번째는 바다 쪽 플레이트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보려 하는 두 번째의 내륙 플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일본 열도에서 반복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발생 빈도 또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륙형 지진 중에서 최근 상황을 보면 2016년 구마모토 강진과 2018년 호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처럼 2년에 한 번 꼴로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내륙형 지진은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살펴보면 2011년 3월 11일 도북부 지방 태평양 앞바다 지진에서는 긴급 지진 속보가 발표되고 나서 강한 흔들림이 도달할 때까지 10초에서 30초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전 대비가 필요한 내륙형 지진이 더욱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은 내륙형 지진에서는 긴급 지진 속보를 듣고 난 후에 위험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을 때는 많이 늦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 북쪽의 호카이도를 살펴보면 활성단층이 10대가 존재하고 또한 현재까지 큰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호카이도 내륙이나 호카이도 북부에서도 활성단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수도권에서의 내륙지진과 특히 동북지방의 내륙지진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2008년 6월 14일 오전 8시 43분에 일본 동북지역 이와태현에서 규모 7.2의 강력한 내륙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미야기현 구리하라시 지역에도 진도 6강을 기록했었습니다. 이 이와태현 내륙강진으로 17명이 사망하고 실동자는 6명이었고 부상자는 426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